감격 항용순니 반갑습니다 전현우 님 반갑습니다 전파 너무 암의 경기였어 암의 경기 아 박세 엄청나 박세 선맵 경기는 아 안합니다 선맵 선맵은 너무 지루하고 좀 쓸데없어 오래간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라서 가끔이라도 하기가 싫네요 가끔 했을 때 항상 후회를 했거든요 제가 이강우님 많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1 5 5 5 5 5 와.. 만약에 링을 띄면 무조건 탓이 가지 링인지.. 아 아닙니다 성큰 성큰 완성 다졌어? 와.. 다졌어? 저 사람? 진짜 쿨하게 나가네 네.. 자 끝까지 해보죠 다졌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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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wi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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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은 아멘 알겠지? 짝 전하기에도 짝 전하기에는 짝 전하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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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